인플렉스, 인플라이스 나오는 건데 인플라이스는 뭐죠? 암시하다 암시적인, 암시 함축적인 감정적 컨테이저는 반면에, 그것은 덜 의식적이고 그리고 발생하는데 더 자동적으로 발생하는 거죠 앞에는 뭔가 대졸학 의식을 얘기하는 거였지? 대단히 들어가겠습니다 계속 돌아볼게요 잠깐 감정전염 다시, 감정전염은 그것은 뭐일 수 있어? 아까 인플레이스틱이 뭐였죠? 암시적인, 내재적인, 익스플레이스틱? 밖으로 들어가는 게 뭐라고 했니? 내재적인 반대말이 뭐지? 내재적인 반대말이 뭐지? 도와줘 빨리 여기서 해석을 노골적이라고 해놨네 노골적이라고 이상해 아무튼 다 드러나는 맛으로 이런 얘기야 그래서 대졸학시 하고 있네 그래서 하나 나오죠? 노골적이면 이상한데? 노골적인, 이게 나왔을 때 노골적으로 할게 노골적인 감정전염은 언제냐면 어떨 때야? 누군가가 시도할 때죠 뭘 시도할 때야? deliberately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을 감염시키려고 할 때지 뭘 가지고 그들의 무드 모드가 방법이고 무드는 뭐죠? 무드 잡는다고 하잖아? 분위기죠 기분이죠 기들의 기분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똑같이 만들어버리는 거지 그렇죠 이곳에 일어나죠 빈번하게 어디서 일하는 환경에서 일어나죠 예를 들면 근데 곳에서 어떤 곳이냐면 누군가가 뭐 하려고 해 동기부여를 하려고 했죠 팀을 뭘 가지고 임팩션스 임팩트 나자 뭐죠? 전염시키는 어떤 뭐해 뭘 가지고 앤서세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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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황해 열정을 가지고 그렇죠 이런 감정이 전달되는 거지 밖으로 들어가는 거지 네 또 그 얘기 라고 하네 네 다음에 노골적인 겉으로 들어가는 감정적 전염은 또한 발생하죠 모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주므로써 뭘 주므로써 어떤 트리시나 보상을 주므로써 모하기 위해 만들기 위해 그들을 어떻게 느끼게 만들기 위해 긍정적으로 디스포스되었다고 만들기 위해 뭘 향해 넌을 향해 하죠 근데 이것은 하나의 이유죠 어떤 이유야 제조업자들이 뭐하는 아마도 주는 이유죠 뭘 주는 이유야 무료 선물을 주는 이유죠 뭐하기 위해서 주는 거야 요약하기 위해서 주는 거죠 우리가 뭐하도록 그들의 제품을 사도록 하죠 디스포스가 뭐죠 원래 디스포스가 뭐냐 원래 뜻 원래 뜻 여기다 해보자 이거 원래 뜻은 처리하다 버리다 이거 한번 유치해 볼래 네 어떤 뜻일 것 같네 디스포스가 디스포스 어렵겠다 디스포스가 유치하려고 이때 안 되는구나 디스포스가 무슨 말로든 처리하더라도 배치하다라는 표현도 있어요 그래서 널 향해서 배치되었단 말은 긍정적으로 배치되었단 말은 뭐냐면요 널 향해서 호감을 갖고 있다는 이런 식으로 의역하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가 아찔 너무 어렵고 넘어가면 돼 이건 아찔 다음에 그것은 주로 의존하는데 뭐에 의존해 비언어적인 커뮤니케이션에 의존하죠 요거 같은데 그치 답이 요거같지 네 음 4번 맞네 인식이 뭐하는거 내재적인 합축적인 안으로 쌓여있는 그런 얘기겠지 아찔 비언어적인 커뮤니케이션에 의존하죠 뭐에도 의구하고 그것이 가주어죠 그것이 입증됐음에도 의구하고 대디아가 뭐가 입증됐냐면 감정적인 어떤 전염은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기도 한다는 거죠 뭘 통해서 텔레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텔레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텔레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다는 텔레 커뮤니케이션이 뭘거하니 텔레가 뭘 먼걸 텔레 커뮤니케이션은 뭐죠 텔레 커뮤니케이션은 뭐 얘기하는거냐 무선통신 무선통신이나 전화나 인터넷이나 이런걸 가지고 얘기하는거지 그치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 거기 나오네 이메일이라든 문자를 통해서 상호 정의하는 사람들이 영향 받을 수 있죠 뭐해서 다른 사람의 감정에 의해서 어떻게 잠재의식적으로 뭐 없이 뭐 할 수도 있는거 없이 인식할 수 있는거 없이 비언어적인 단서를 인식하는거 없이도 잠재의식적으로 그걸 또 이렇게 될 수 있다는 얘기지 추억 감사합니다.